고공 행진을 거듭하던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조금씩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21%가 올랐던 중고차 가격은 7월 들어 하락세를 보이며 평균 2천 달러가량 떨어졌습니다. 대형 자동차 딜러인 소닉 오토모티브의 제프 다이크 회장은 신차 공급이 향후 수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연말에 이르러서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추세는 중고차 재고에도 영향을 미쳐 추가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GM과 포드 등 여러 자동차 제조사들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신차 생산 규모를 줄여왔고 이는 전체적인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이제부터는 신차 생산이 정상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분기 미국의 평균 중고차 거래 가격은 2만 5천 410달러로 1분기 2만 2천 977달러보다 21%가 급등했습니다. 자동차 전문 평가 기관 에드먼즈에 따르면 딜러가 중고차를 사들이는 가격인 트레이드인 가치도 지난 6월 2만 1,224달러로 1년 전보다 75.6%가 폭등했습니다.